이 자리에서 지금 천국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냥 천국에 사세요. 튕기시면 또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는 법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튕기면 또 몰라하세요. 천국에 나가라고 해도 여러분 또 몰라하고 들어가 계세요. 다시. 나가라고 했잖아. 또 몰라해서 들어가 계시고. 자명한 짓 하면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자명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 탓하고 있으면 천국에서 쫓겨나요. 제가 탐진치가 많아서요. 다 많지 그럼 뭐.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탐진치 더 줬을까요? 다 똑같이 줬죠. 경영하고 못하고 차이죠. 누가 더 성령을 개발했냐 차이에요. 누가 더 양심을 개발했냐 차일 뿐입니다. 예수님 복음 핵심은 간단합니다. 천국 왔다. 본인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사세요. 지상에서 인간 중에 천국에 사는 사람이 나왔다. 천국은 개척됐다. 한마디로 천국 왔다. 두 번째요. 천국 가자예요. 전 세계인 다 데리고 들어가자. 이 차원에 다 들어가자. 죽어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여러분이 깨어서 양심껏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은 왔다. 내가 그렇게 살다 간다. 자 천국에 가자. 모든 제자들이여. 세계 만방의 모든 존재들이여. 천국에 살아라. 지상에 존재하는 고등 침팬지들이여. 천국에 살아라.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라. 몸은 이 물질계에 살더라도 내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는다. 영적인 왕국이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는다. 천국이 와도 우리 마음에 와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그대로 지상 천국이 된다. 지금 교회 절 어디 가리지 마시고 천국 극락에 빨리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못 들어간 사람과 들어간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일단 다리 하나라도 걸치세요. 몰라 하면 다리 하나라도 걸치는 겁니다. 몰라. 몰라 하고 있으면 일단 다리 하나라도 평안이 오잖아요. 다리 하나라도 걸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소 덕목들도 하나씩 챙기세요. 일단 몰라 해서 평안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더 이 진리도 제가 제시해 드렸죠. 이 진리 탐구 속에서 자명해지고. 이게 자명해지면 사랑이 조금씩 나옵니다. 정의가 조금씩 구현돼요. 남들한테 무례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점점 점점 전체적으로 진리의 모습이 갖춰져 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천국 사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지상에 살지만 천국에 살고 있어요. 지상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구나. 다 알게 될 날이 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오마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왔다. 이미 왔다. 내가 천국 주려고 왔다. 복음의 소식이 그거다. 천국은 왔다. 천국에 빨리 들어가라. 이미 다 전해주고 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데 돌겠네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뻘짐하고 있습니다. 탐진치만 더 치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